오늘은 싱글벙글 여러분께 결정사를 다녀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끔씩 결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결정사가 뭔지 모르는 느낌의 댓글이 달려서 아주 잠시만 결정사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결혼정보 회사는 철저하게 가격에 맞게 급을 나눠서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공간이고 기본 270부터 시작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시는 플래티넘과 인피니티 하이엔드는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세상이고 보통의 우리 한국 여자들은 440만원짜리 프라우드 등급으로 만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이렇게 종마처럼 선정된 남성들의 프로필을 보고 어떤 남자가 자신을 설거지해줄지 고르게 됩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딱 보이시죠? 그리고 그런 결정사에 스펙 안 좋은 여성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정사 매칭 추천남 보니까 자존감이 사라진다라는 이 여성을 보시죠. 지잡대 대학에서 외모로 과탄먹고 서른 초반까지 외모관리 열심히 했다. 오늘 매칭 추천한다고 상대 남자 프로필 보내줬거든. 난 모르는 기업인데 중견기업 다닌다네. 근데 집도 없고 차는 아반떼에다 서른 중반이 너무 능력이 부실하더라. 서른 초반이면 결정사에서 아직 젊은 편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 추천해주니까 자존감 와라락 무너진다. 라고 말하는 이 여성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정사는 철저하게 등급제로써 여자의 스펙이 좋고 예쁘면 그만큼 스펙 좋고 잘생긴 전문직 남자를 추천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정상인이 이 여성에게 글쓴이가 그 남자보다 괜찮은 회사 다니고 집이랑 차 있으면 불만 품어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스펙 좋아. 나는 아주 당연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한국 여자는 공무원 실패해서 알바하는데 왜 여자에게 취업문 넓었으면 내가 잘난 곳 취업해서 살지 뭐하러 결혼하냐. 나는 표독스러운 말을 내뱉게 되는 이 한국 여성. 서른 살 초반에 나이 처먹고 알바나 하는 인생. 자신이 취업 못한 이유를 여자는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라 취업 못한 거라고 나라 탓을 하는 저 인성. 자기가 잘났으면 취집 안 하고 혼자 살았을 건데 못 나가니까 결혼해서 설거지 당하고 싶다 말하는 저 뻔뻔함. 모든 게 빠짐없이 완벽한 서른 살이 넘은 와인녀 한국 여자의 모습이라 느껴지는데. 재밌는 건 공무원은 남자고 여자고 그냥 공부 능력으로 합격하는 시험인데 그것도 성별 타령을 하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본문의 남자랑 딱 어울리네 결정사 매니저 안목보소라는 이 말이 딱 맞는 여성의 하소연이 보이시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서른이 넘어가면 인생을 세탁하고 싶어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용 중인데 프로필 주기가 2주에 2명씩 소개 들어오는 게 너무 느린 것 같다. 한 번 더 가입해서 매니저 2명으로 이용해야 하는 건지 고민되는군요. 37살이라 시간은 금이니까 400만원씩 2번 결제해서 남자 2배로 많이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식으로 여성들은 서른 살이 넘어가면 결혼에 눈이 돌아가버리곤 하죠. 이제 마흔 다 되어가는 38살 사촌언니 여교사 있거든. 어릴 때는 독신주의 비혼주의 fm 하다가 뒤늦게 설거지 마려워서 결정사 가입 고민 중이더라. 라는 저 말이 뭔가 무섭지 않으신가요? 참고로 결정사하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젊을 때 해외여행 안 가봤다고 맘에 안 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유럽여행 허버허버 가지 않고 돈 모은 건데 그게 안 잊고 왔는지 여행 안 다녀본 남자는 싫다 말하는 그녀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결정사에서 괜찮은 여자를 만날 거란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녀들은 모두 욕심이 많아서 돈 많은 남자가 최고다 지인이 나이너 난남 살아서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나도 사업가 만나보니까 평범한 남자랑 데이트 못하겠어 라는 식으로 아주 돈 많은 남자 만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께 결정사에는 어떤 여자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피자 한 판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돈 맛보면 못 태어나온다는 결정사녀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피자 한 판 사항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더 좋지 않으셨으면 한 판 사항을 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녀들에게 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실제로 τις 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희가 저녁에 저ötzlich 하고 있습니다.